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이준석이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준석이가 이 귀신이 들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이준석이가 보이고 있는 주태가 빙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모두 잘 아시겠지만 빙의는 무언가가 쉬운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귀신 들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자 변호사이자 의사인 당국대의대 박형욱 교수가 이 주장의 주인공인데 박형욱 교수는 이준석이가 그토록 목 놓아 외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유엔 어쩌고저쩌고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두고 이제 사람들도 이준석이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이제 비난보다는 이준석이의 정신건강을 조금씩 걱정하는 분위기까지 느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박형욱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준석 측이 126을 운운하며 박정희 대통령님의 피살까지 거론한 것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작심하고 이준석이를 걸레짝으로 만들다시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빙의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등장했으니 말 다했습니다. 박형욱 교수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전문을 그대로 소개해 드릴 테니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이준석이 뭐라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 국민의힘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발언을 이유로 이준석이를 감옥에 보낸다면 내가 앞장서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를 부르짖을 거다.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얼마나 좋냐.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준석이 왜 이러는지 아나? 빙의를 했거든.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고 자기는 거기에 저항하는 민주투사로 빙의를 했거든. 게다가 자기는 독재자와 싸우는 국회의원인데 독재자가 지령을 내려 국회에서 제명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이준석의 머릿속은 지금 이런 거다. 그런데 준석아 너는 국회의원이 아니여. 국회와 정당은 다른 거여. 지금이 그때 그 시절도 아니고. 이제 이준석 지지자들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운운하다가는 바보되는 거 아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들은 이제 이준석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제 비난보다는 조금씩 걱정하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보이고 있는 추태는 과대망상에 기반한 것이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슬슬 이준석이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박형욱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만약에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준석이가 귀신이 들렸다면 무슨 가처분, 계작도, 도령 같은 게 가처분, 계작도, 도령 이런 게 들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뭐 실제 이준석이가 귀신의 씨여서 저러겠습니까? 정치적인 수사로서, 표현으로서 빙의를 했다고 비유를 하신 것인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 단단히 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이준석이가 주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UN 인권 규범에 대해서는 이 이준석 저격수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오진영 작가 이 오진영 작가도 날선 비판에 가했습니다. 오진영 작가는 이 페이스북에 남긴 걸 통해서 윤리위가 이준석이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윤리위가 이준석이를 감방에 쳐넣을 수 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오진영 작가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입놀릴 자유 그 아무것도 박탈할 권한이 없느니 윤리위한테 되고 어디서 이준석이 너는 지금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찾고 있냐 이겁니다. 오진영 작가는 물론 이 표현의 자유 중요하고 대통령은 공인이니까 이 개고기가 아니라 더 심한 말을 해도 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자가 지배하는 신군부처럼 보였다면 그런 정치적인 의견을 낼 자유도 존중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 안에서 당대표라는 큰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 윤리위는 이준석에게 그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이준석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당을 떠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왜 이준석이 너는 추태를 부리냐 이런 취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 대표 타이틀 띄고 당 소속 정치인 타이틀 붙이지 말고 당 밖으로 이준석이 네가 나가서 그 표현의 자유 마음껏 누리라 이겁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오진영 작가는 그러면서 읽은 책이라고는 삼국지하고 반지의 제왕밖에 없어서 맨날 삼국지랑 절대반지 골룸 타령하는 이준석은 한국 정당 역사 좀 읽어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이 네가 입에 올린 그 양두구육이나 신군부 발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말 한 번 잘못했던 정당인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직접 이준석이 네가 확인해보라 이겁니다. 워낙 이 뼈 때리는 팩트폭행이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진영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표현의 자유 소중합니다. 지켜져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정치 결사체인 당에 소속이 된 이상 지켜야 되는 금도가 있는 것이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표현의 자유 정말 원껏 마음껏 한정없이 누릴 수 있게끔 윤리위는 이 이준석이를 당해서 이제 그만 내보내주기 바랍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내보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